2PM 쇼 2PM의 큰형님이자 정신적 지주 준수 섹시한 짐승돌의 알코올 태경 21세기형 방금 비유를 자랑하는 찬성 뱉기있는 입담 예능계의 다크옷 우영 로맨틱한 매력의 태국왕자 니쿤 더이상 경쟁자가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짐승돌 거친 여성 남자의 숨겨진 매력을 모조리 파헤친다 2PM 쇼 2PM 쇼 시작되었습니다 6명에게 MC가 되어서 인사드리는거 정말 처음인거 같아요 그것도 2CAM 쇼 타이틀하고 말이죠 2CAM 쇼 시청자가 아이템페이 에이브터 촬영, 편집, 모든 제작에 직접 참여해 2PM의 이런 모습 보고싶다 이런거 도전해주세요 기록을 세워주세요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2PM의 어떤 모습을 보고싶으신지 알만 하시면 저희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국룡과 시청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버라이어티 투피엠 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피엠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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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or, 오나, 최초, 인천 선택! 아무도 안 던져주세요? 아, 카메라 돌fully 있는데 그램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달려. 오늘 연애할 수 있어? 있어도 있... 제 역핸네. 그러니까, 퇴근이 있을 수도 있어. 오... 이야기해. 이야기해. 안녕하세요 2PM쇼의 1시청자 PD의 1시청자 PD입니다 2PM쇼의 1시청자 PD입니다 와우 와우 2PM쇼의 1시청자 PD의 1시청자 PD입니다 1시청자 PD입니다 1시청자 PD입니다 2PM쇼가 어떻게 될까요? 2PM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들 알고 계시죠? 2PM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들 알고 계시죠?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대되네요 뭐.. PD님 긴장하지 마세요 카메라 나온다고 PD님 맞으시죠? 2PM쇼의 첫 오디션 주제는 남자의 승부엽을 보여줘라 남자의 승부엽을 보여줘라 다 피했다 디네스 같은 걸 도전을 해서 신기록을 세우는 짐승돌 2PM 신기록에 도전하라 공포에 휩싸인 짐승돌 그들이 부유하기 시작했다 두피야 빈틈을 보이고 마는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짐승돌의 몽구리 2PM을 180도 돌변시킨 충격의 2PM쇼 2PM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PM쇼의 전반적인 진행을 받아주실 때 MC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1위 MC 결정점을 위한 소품이 여기 있거든요 좀 많이 떠시면 돼요 대본이 있나요? 동영상 3PM쇼 2PM쇼 3PM쇼 4PM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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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지고 와주세요. 잠깐 닫고 오실 수 있으니까 솔직히 내가 닫고 싶다. 쇼옷! 10초에 MC 결정을 위한 미니 파쿠 게임 책양대 추노 정말 시작하세요 하나 둘 셋 잠시 잠깐 쯔야 쯔야 안 돼 연주 연주 와 잘한다 잘한다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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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나가 말아야지... 잠시만요. 택영 주 3대 1호 택영 승 MC 결정전 두 번째 대결 우영대 찬성 자 선생님 처음 붙이네요. 자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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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시작 자 이제 시작 자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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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1회에서 1회 연기 1회ёл다 2회 1서다 2회 não vai 2회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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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2회aus 2회aus 지금 우영이 있는 것 같아요. 박신납이 넘치는게 해주세요. 박신납이 넘치는게 해주세요. 우영 찬성 상대 2루 우영 승 엠티 결정전 세 번째 대결 중수대 미쿤 순수 리쿤 0 대 3으로 리쿤 승 대결 부전승으로 우영 대툰의 중결승전 싸워드립니다. 우영씨 싸워드립니다. 우영씨 싸워드립니다. 거참 촌란대네 진짜 갑니다. 반대왕 다시 마 끝나나요? 흥 뭐 아니 그 작은거 아니 그 작은걸 좀 카메라 안 해야 돼요 아아 아아 우영 리큐 0대 3으로 닉군승 자 여러분 빅매치 결승전 자 결승전 대견 리큐의 결승전 아니 시험시켰는데 아무도 들어 대견이 대견이 2대1 자 마지막 3대1 3대1 5분만에 엑시탈 아 저 조용히 좋아한다 조용히 좋아한다 저거 약속하게 하시네 굉장히 낮있던데 어이구 어렵다 어이구 어렵다 야 어제 방에 안 들어왔다 이거 연습하신거 오오오 오오오오 역전 오오오오오 역전 역전 영국 오오오오 all ㄱ오오오 오고 오오오 tour